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LA언니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식당은 르프티드 페리스라는 다운타운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인데요.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뻐서 산지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. 프렌치 레스토랑은 르프티드 페리스라는 다운타운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은 이 중에서 산지로는 안전히 여기서 꼭 드셔보셔야 할 메뉴는 이 시그너처 메뉴인 트러플 파스타예요. 이 큰 게 치즈거든요. 테이블로 와서 치즈에 불을 붙이고 그 녹인 치즈에 파스타를 넣어서 버무려 준다고 하나 버무려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트러플을 올려줍니다. 제가 같이 치즈에 걸쳐서 치즈에 걸쳐서 치즈가 이렇게 파스타예요. 그리고 치즈는 없어서 치즈에 걸쳐서 치즈에 걸쳐서 치즈가 이렇게 파스타예요. 치즈에 걸쳐서 치즈가 이렇게 파스타예요. 이게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크림 파스타인데도 적당히 느끼하면서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블랙핫은 어디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때 동생 생일이라서 드링크를 두 개를 주었어요 저는 술을 못 마신다고 해서 안 시켰더니 제 거는 빼놓고 안 주더라고요 이 크롬블레는 추천받아서 시켜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적당히 달면서 진짜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이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꾸며고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입고 완전히 캐주얼만 아니면 괜찮은 곳입니다 저는 여기를 꽤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맛있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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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